교회에서 만나 10년 여래 끝에 결실을 맺는 황보라님과 김영원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황보라 김영원 대표 11월 6일 비공개 결혼 황보라 김영건 명리된다 두 번의 결혼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보라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대한민국의 배우이고 2003년 sbs 10기 공채 탤런트 출신입니다. 왕뚜껑 CF에서 귀엽고 개성있는 외모로 주목을 받아 뚜껑거리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는 차태현의 부산 사인회에 참석했다가 연예계 관계자에게 발탁되어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황보라는 부산 대명여고 2학년 때 서울로 전학하였습니다. 원래는 어릴 적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했는데 어쩌다 일반고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초 동국대학교 영국영학과 공의학번 동기이기도 한 전예빈이 속해 있었던 걸그룹 러브의 멤버로 발탁되었으나 2002년 앨범 발매 직전에 탈퇴했습니다. 본인은 춤도 노래도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 자진 사퇴했다고 하는데요. 대타로 들어간 멤버가 바로 오연수입니다. 2018년 4월 28일 고척스카이덤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 SK와이번스 경기의 시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 출신이다 보니 연기를 할 때에도 평상시에도 부산 사투리를 많이 쓰며 백업원대에서도 사투리를 맛깔라게 썼죠. 2020년 프로야구가 우역곡절 끝에 개막한 후 롯데자연체를 응원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배우자 예명 차윤우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모태신앙입니다. 본명은 김영훈이며 1980년 2월 9일생으로 42세이며 가족으로는 아버지 김영곤과 형 하정호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사무엘 존슨. 결혼에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 독신에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 배우 황보라와 배우 출신인 소속사 워크하우스 컴퍼니 김영훈 대표가 마침내 10년 열애에 결실을 맺습니다. 6일 한 웨딩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11월 6일 서울 모초에서 결혼합니다. 이들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요. 황보라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결혼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황보라는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직접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 11월 오랫동안 함께해온 저희의 동반자인 그분과 결혼을 합니다. 라고 썼죠. 이어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축복이 있었기에 저희가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 항상 예쁘게 바라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소속된 워크하우스 컴퍼니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따뜻한 축하와 축복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황보라와 김대표는 2012년 교회에서 처음 만나 연희로 발전 2013년부터 서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애정과 믿음으로 10년째 공개여래 중입니다. 황보라는 그동안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에 대한 소망을 수차례 이야기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죠. 2003년 SBS 1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황보라는 미스터백, 욱시의 남정기, 보그맘, 베가분두, 달리와 감자탕 등 드라마와 더폰, 호삼관, 1급 기밀, 어쩌다 결혼 등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지난해 KBS 조이 예능, 썰바이벌을 통해 솔직한 입담으로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IHQ에서 방송 중인 법률 예능, 걱정 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용훈 대표는 2009년 KBS2 전세례 고향을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해 차현우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죠. MBC, 로드 넘버원, SBS 대풍수 등 드라마와 수상한 고객들, 이웃사람 등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현재는 친형인 하정우와 연인 황보라를 포함해 최정윤, 백승현, 문유강 등의 배우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사 워크하우스 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죠. 황보라의 시댁은 기독교 집안이며 두 형제는 모태신앙입니다. 배우 하정우,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 되고 싶다. 배우 하정우가 종교 관련 영화에 참여하며 과거 인터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26일 개봉한 서서평, 천천히 평안하게 해서 하정우는 네레이션을 맡았죠. 서서평은 미국 장로교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중 유일한 한국 파견 선교사로 조선의 테레사로 불린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서서평의 아름다운 일생을 통해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독교 다큐멘터리입니다. 하정우는 진실된 목소리로 섬김과 헌신의 메시지를 통해 영화계와 종교계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과거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마이 뉴스와 인터뷰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서고 어떤 힘을 갖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했죠. 교만과 자만을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하정우는 이런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2011년 국토대장전길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20일에 국토대장전이 끝나면 뭔가 얻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인간으로 교만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젊음과 청춘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태신앙인 하정우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성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기자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성가대를 하고 임원도 하면서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것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좋은 자양분이 됐다고 고백했죠. 또 뉴스왕과의 인터뷰에서 그를 있게 하는 추진력을 묻자 교만하지 않고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라는 것이다 라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 요즘은 매주 성격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배우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어렵지 않냐는 물음에는 어렵지 않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천 황보락 김용호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의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황보락 김용호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 황보락 김용호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 황보락 김용호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